지금 상을 당한 게 있어요? 최근은 아니고요. 작년에 큰 아버님 그리고 사촌 형제 둘이 1, 2년 사이에 가고 연이어서 상을 치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상문이 진진하게 불어든다고 그러거든요. 집안에 곡상 소리가 나고 그래서 한 분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연이어서 한 분 돌아가시고 또 연이어서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부터 해서 네 분이 연달아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안에 상중에 곡상 소리에 우한이 들끓었다. 네,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다들 급하게 갑작스럽게.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큰 집도 그렇지만 다른 집안에 들여다보면 이 집 저 집도 그렇지만 우리 집으로도 그게 뻗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아버님 계세요?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아버님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네. 그렇죠? 이게 잘못 깨우면 내 부모한테로 뻗칠까 봐 걱정이 된다고 그래요. 아, 부모님한테요? 네. 제 부모님이요? 그렇죠. 모치는 계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잘 안 다녀보셨죠? 사실은 제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들이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만신들이, 무당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구슬하세요.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집안에 연이어서 곡상 소리가 벌어졌고. 그리고 다들 보게 되면 왜 우리가 병이 있어서 오랜 뭐 기다림 끝에 갈 자리를 준비를 하고 이별을 준비를 하고 이게 아니라요. 그래서 한 분 빼고는요. 진짜 우리가 다 뭐라 해야 되노. 갑작스럽게 이별을 했어야 되고. 한 분은 그나마 조금 갈 자리를 기다렸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진짜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에. 허무한 죽음에. 그런 부분들이 벌쳐지는 게 이 집에는 산소를 이장을 잘못하셨어요. 이장을요? 네. 우리 아버지가 어른들이 젊었을 때 자식으로서 선산을 이장을 하고 만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 자체적으로 명이 자꾸 짧아지는 격이고 집안 자체가 뭔가 풀리는 부분이 있어서 우한이 자꾸 들끓다 보니까 우한이 생기는 게 어떻게 돼요. 집안이 안 풀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촌 중에는 형제 중에는 한 사람은 아까운 사람이 같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 아까운 게 뭐겠어요. 열심히 살고 자시로서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하던 사람이 아까운 사람이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산신의 산바람이 불어들므로 해서 집안 진중에 우한이 자꾸 들끓으니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정리를 하셔야지 나의 자식들 대회도 편안하단 말이에요. 우리 대회에서 그렇게 불었던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자식들이 안 내려가고 나 역시도 살아갈 때 이런 우한으로 인해서 자꾸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막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주님은 참 성실하신 분이에요. 대주라는 건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은 참 성실하신 분이에요. 뭔가 집안에 있어서 내가 꿈을 펼친 게 아니라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거를 찾아왔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세요? 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도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무슨 직장 다니세요? 계열사에. 네. 근데 영업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생산직에 있다가 지금은 저희들 선거방식으로 해서 근로자 대표직으로 지금 제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구나. 그러니까 근로자 대표 뭐 선거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영업 쪽으로 이렇게 보였거든요. 네. 사람들을 만나고 대면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자리 위치 오기까지도 본인이 조금 우여곡절이 좀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인정, 나는 성실하게 하는데 인정받는 부분도 좀 약했고요. 솔직히.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약하다 보니까 항상 뒤처져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한 3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이 조금 삐슬 보기 시작하고 결과물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안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이제 그 전보다는 좀 안정적인 선에 들어와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안정적인 선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내가 좀 더 욕심이 나는 시기예요. 네. 맞습니다. 욕심이 나서 조금 모험을 해볼까? 네. 좀 도전을 해볼까? 네. 지금 이런 고민이 들어와 있어요. 정확하시네요. 그렇죠. 네. 근데 조금 시기를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꾸 옆에서 들쑤시거든요 사람들이요. 네. 안 그래요? 나의 생각도 있지만. 주위에서 더 나를 밀어붙이는 부분도 더 강해요. 사실. 그렇죠. 시기를 보고 때를 보세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기를 보고 때를 보세요. 지금은 내가 부딪혀봤자 손해 보는 일들이 많아요. 본인도 조금 그게 걱정이 될 건데요. 사실 그 부분에서 좀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갈등을 할 게 아니라 접으세요. 요번에는 접어라. 네. 요번에 접으세요. 근데 2년 뒤인지 3년 뒤인지 기회가 있어 보여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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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좀 내려와 있는 것이 맞다. 그렇죠. 맞다가 2년 뒤인지 3년 뒤인지 한번 더 기회가 있으니 그때 그 기회를 다시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테이블 항순 고르고 가시면 됩니다. 망신살이 뻗칩니다 구선살이 뻗치게 되고 원망이 뻗치게 돼요. 그대로 가면. 지금 이대로 한 번 더 내가 도전을 하게 되면 최전선으로 가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지금 회사 자택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괜히 똥물에 몸 담그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커요. 본인한테는. 그 부분이 제일 커요. 그리고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계세요. 부인은 사람은 좋아 보여요. 자기 본분에 충실히 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고 군인도 어진 편에 속해요. 그런데 한 번씩 속꼬집이 강하죠.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부부나 살아가면서 좀 서운한 것도 있고 치격도 하죠. 그 정도쯤 사니 못 사니 소리는 이미 다 지나갔고요. 사니 못 사니 소리는 다 지나갔고요. 지금은 서로가 조금 조심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가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우리 대주님께서 조금 더 가정에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밖에 일에만 너무 매진을 하세요. 부인이 다 알아서 하니까 나도 마음 편하게 밖에 매진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좀 하시려고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양육을 혼자서 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부인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지친 부분도 있어요. 애가 하나예요? 아니면 둘이 있습니다. 둘. 남매. 남매로. 보시게 되면은 이 양육에서 좀 힘든 지침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잘 키운 것 같아요. 네. 올바르게 키웠어요. 네. 너무 잘 키운 것 같아요. 애들을. 근데 이 지침이 어떤 지침이냐면요. 이제 우리 부인이 애들한테 애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 예. 애착이 강한데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조금 엄마 품을 자꾸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헛헛함? 지금 시기에? 네. 고3, 고1이라서. 그렇죠. 이 헛헛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부부들끼리 조금 여행도 가고 시간을 보내고 차라리 아이들로 이때까지 우리 부인의 모든 인생을 채워왔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애들이 자꾸 내 품을 떠나가니까 어때요? 그런 부분을 우리 대주님이 조금 채워주시면은 부부 사이가 더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부족했고 네. 요즘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저처럼 오시면 하나 좀 부탁하세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만큼 행동으로 좀 움직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꼭 지키겠습니다. 네. 이제 뭐 선거도 이제 뭐 마음을 먹이셔서 안 하신다 그러면 시간도 좀 많이 있으실 거고 하니까 네. 조금 이제 다시 내가 원래 본분으로 생장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휴가를 내는 것도 편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조금 그런 시간을 오히려 내 가정의 시간으로 보내신다 그러면 그 뭐야 우리가 가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편해지면서 또다시 운이 나왔을 때 그걸 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부인도 그렇게 되면은 또 본인을 더 지지해 줄 거고 응원해 줄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모친 건강을 조금 많이 살피셔야 돼요. 네. 재작년부터 모친이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특별한 말씀은 아신데 본인 혼자서 계시니까 병원 또 혼자 다니시고 특별한 말씀은 아시더라고요. 작년부터 본인 우리 모친 자체가 건강에 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물론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내 운때에도 기력이 같이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견디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거리낙마가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 거리낙마라는 거는 길을 가다가 바닥에서 집에서라도 내가 넘어지고 그러면서 노인들은 골절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 골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는 건강 진짜 잘 살피셔야 돼요. 하반기까지는 음력으로 말씀하시네요. 하나 외람되지만 좀 여쭙고 싶은 게 사실 저희 어머님이 교회 권사시고 네 종교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랑은 상관없어요. 교회 목사님도 구태 드렸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땅 파셨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도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구시라는 거를 이제 믿고 의회를 했지만 하고 나서 이제 가서 해결을 하시죠. 첫째가 아들이에요. 네. 첫째 아들은 그래도 머리는 명석할 겁니다. 머리 명석하고 엄마도 기대를 좀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열정적이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타고난 머리는 좋은데 얘가 열정적이거나 애착을 가진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할 거예요. 엄마도 그게 좀 못 맞다 갈 거고. 근데 나름대로 지 나름대로 생각이라든지 바르게 자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고3이라고 했잖아요. 첫째가 첫째가 고3인데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대학인 서울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순위 대학은 못 가더라도 2순위 대학은 갈 수 있어요. 그래요? 1순위 대학은 조금 가기 힘들고요. 2순위 대학은 자기 성적에서 우리가 집어내잖아요. 그럼 2순위 대학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딸래미가 조금 약간 애착이 많을 거예요. 애착이 많다는 거는? 네. 지가 하고자 하는 욕심. 욕심이 좀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뭐냐면은 둘째 딸래미 같은 경우에는 욕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머리인데 꼬리는 없는 격이에요. 시작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돼요. 네. 맞습니다. 항상 흐지부지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그게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얘도 지 알아서 바른 걸음을 갈 겁니다. 갈 거고 이제 또 얘네들 진로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컴퓨터라든지요. 네. 전기전산 뭐 이런 쪽 계통도 괜찮아요. 그 쪽에 관심이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계통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고요. 네. 둘째 같은 경우는 패션도 괜찮고요. 네. 패션이라든지 또 뭐냐면은 막 예체는 기질이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뛰어난 건 아니지만은 근데 얘가 조금 감성적인 부분이 되게 디테일한 아이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문학 쪽이라든지요. 뭐 글을 쓴다든지요. 뭐 만화가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요런 계통도 괜찮아요. 제가 요즘 관심이 PD나 연출가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방송작가 이런 걸 그런 쪽에 좀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미용이나 이쪽도 괜찮은가요? 아니요. 미용은 아닙니다. 네. 네. 아 패션 쪽에. 패션이나 근데 패션도 뭐냐면 이게 조금 이제 손길이라든지 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통보다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문학 쪽 글을 쓰는 작가 뭐 이제 좀 이제 감정선이 또 섬세한 아이기 때문에 어 또 이제 그런 감정선을 드러낼 수 있는 작가라 작사가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저도 아까 좀 말씀 중에 이제 그 조상미를 그런다는데 제가 기억하는 하는 크게 이장을 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저희 정조부가 6.25전쟁 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강원도 어디에서 돌아가셨다는데 시신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묘 자체가 없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 아니요. 이제 선산이라고 선산. 우리 7대도도 5대도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산소의 이장이라든지 합장이 있었을 겁니다. 네. 한번 잘 알아보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한 점은 이제 사고 수가 좀 있다고 하니 저도 사실은 그동안 오래 참다가 못한 게 이제 바이크를 작년부터 타고 다녀요. 그냥 병사니는 안 타다가 레저용으로 가끔씩 주말에 한 번씩 타고 다니는데 그런 거는 괜찮을까요? 집사람은 굉장히 그 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버님도 사고로 들어가셨고 할아버지도 전쟁통에 비명행사를 하셨고 집안 자체적으로 사고가 너무 많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유전적인 요인만 내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집안에 자살했으면 밑에도 자살이 또 나와요. 그 집에 사고가 있으면 또 자살... 이 집에 또 밑에서 사고가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더 위험해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